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신나게 달려가는 마을학교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거침없이 꿈꾸고 당차게 도전하는 경기 꿈의 학교입니다. 일반적인 땡땡초등학교, 땡땡중학교가 아닌 경기 꿈의 학교,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경기 꿈의 학교는 도내 학교 안팎의 학생과 청소년들이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무한히 꿈꾸고 스스로 기획하면서 삶의 역량을 기르고 꿈을 실현해 나가도록 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 주체들이 지원하고 촉진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입니다. 꿈의 학교는 기업과 기관, 청소년단체가 교육의 공공성을 가지고 학생의 다양한 진로 경험을 지원하는데요. 또한 무학년제로 운영하며 학교 문턱이 없는 누구나 학교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의정부시에서도 창업스쿨, 기자단,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꿈의 학교 프로그램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 중 초등학생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즐거운 뮤지컬 수업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들어있어서 신청했고 뭔가 제가 뮤지컬을 되게 좋아하니까 신청했었던 것 같아요. 꿈의 학교 슬로건처럼 학생들이 거침없이 꿈꾸고 당차게 도전하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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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